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 프로축구리그도 개막했는데요. 김찬 씨가 올 시즌을 끝으로 연고지 상주를 떠나는 상무 축구단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수한 경기장 시설과 상무가 속한 문경 국군체육부대와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상무 프로축구단이 올 시즌을 끝으로 연고지 상주를 떠납니다. 10년 이상 한 지역을 연고지로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김찬 씨가 최근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갖고 상무 축구단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관중 증가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체육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 공청회와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무 지도자와 선수들은 군인 신분이어서 경기 문경 국군체육부대로 기대해야 하는 만큼 김천의 접근성과 우수한 경기장 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현재 천안과 평택을 비롯해 전국의 7개 도시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은 연고지를 옮기는 상무 구단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쥐고 있습니다. TV 정소욱입니다.